안 오시냐. 금방 오실 거예요. 여기 손이 나 뜯어졌어. 형형색색 만화가 그리된 노태주인은 누구일까요? 이제는 하던 일을 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60, 70대 어르신다. 하지만 여기 만화란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든 청춘 할매들이 있습니다. 이들이 그려낸 순정만화 구경 한번 해볼까요? 난 풍경을 지나 구름을 잡아봐요. 그대는 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